大家好,这里是 뽀뽀차니스,我是 뽀뽀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최근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봉국 사쿠라 인화 인화 인화开了 粉粉的真美 인화开了 粉粉的真美 봉국이 핑크핑크 폈어요 정말 아름답다 开了, 폈어요 粉粉的 핑크, 핑크색 粉色,粉粉的 一路上都是櫻花 一路上都是櫻花 길에 봉국이 가득하다 인화유 봉국피 我最喜欢櫻花 火的天 都出去走走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나가서 산책하자 出去走走 나가서 산책하다 暖暖的春天 暖暖的春天 따뜻한 품 草莓 草莓 당度가 낮다 上面的草莓 又大又好 下面的都不好 上面的草莓 又大又好 下面的都不好 上面的草莓 上面的草莓 又大又好 下面的都不好 上面的草莓 又大又好 下面的都不好 위에 있는 딸기는 크고 좋고 아래는 안 좋다 이거는 우리 딸기 살 때 그 포장 얘기한 거예요 위에는 진짜 예쁘고 좋고 근데 밑에는 좀 안 좋아요 그쵸? 又大又好 크고 좋다 上面 下面 위에 아래 타반車 타반車 키보드 春天是騎 타반車的好季節 春天是騎 타반車的好季節 본문 키보드 타기 주는 계절입니다 騎 타반車 키보드 타다 騎 租一辆 타반車吧 租一辆 타반車吧 키보드를 빌리자 租 빌리다 在路上 騎 타반車 有点危险 在路上 騎 타반車 有点危险 그래서 키보드 타는 것을 조금 유명하다 聚会 聚会 무이 我下班以后 要和同事们聚聚 我下班以后 要和同事们聚聚 나는 그건부에 동료들과 무이 려고 합니다 今天 不回家吃饭了 我在外面 有聚餐 今天 不回家 吃饭了 我在外面 有聚餐 오늘은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밖에서 회식 있습니다 周末 ależ